안녕하세요 이뻑 아 제 인스타에 있어요 제 인스타에 올라가 있을거에요 어제 인스타 올려놨거든요 얼마야 올렸어 비주얼이 그 닭돌이탕 비주얼이 아 난리납니다 오늘 마음은 모르겠네요 뭐지 이거 가져올까? 다행히 이거 가져올 수 형아 학교 끝났어요 다른 애들은 다 부모님이랑 집에 가는데 저는 혼자 왔어요 아 닭돌이탕 비주얼이 저도 형처럼 뚱뚱해요 학교에서 왕따예요 형밖에 없어요 사랑해요 나는 평소에 무섭다 어? 사랑하는거 고맙다고 토요일에 학교가냐? 사랑하는거 고맙다고 토요일에 학교가냐고 토요일에 학교가요? 요러하게 아냐? 그니까 다행히 고맙다 하하 거미 폭탄은 선을 좀 넘었는데 음 이거 2매 발송하면 내면 진짜 지옥이거든요 동전 사수 동전 음산을 환영 동전 음산을 환영을 쓴 다음에 사수를 여기 쓸까? 아니야 믿어 없다라고 믿어 어 믿는게 제일 중요해 없어 발동시키는게 두장 들어갔을텐데 지금 있을 수 없어 합체해 여기 어 합체해 개새끼야 사수중에 오케이 아 사수어졌네 불타는 아프지 않지 난 또 점심 메뉴를 인스타에 올렸다고 키키해 그렇지 요거 핀 한 번에 엮지게 된단 말야 이게 도박수긴 했는데 이게 무조건 맞는 수였어 그래서 뭐 맛있는거 뭐 먹고 다니고 전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겁습니다 생활이 음 음 최근에 뭐 밖에 좀 나가서 먹을려고 노력중이에요 어떻게든 음 어차피 진짜 맛있었다 오늘 음 오늘 밖에서 먹어도 후회하는 날이야 아이고 아 잡도맞은 상관없구요 알아서 하실거에요 시내 아주 여튼 내주시는게 없으니까 근데 패가 한장 하하하 이런 아 진짜 아 개꿀이다 어 어 피 또 뭐 한 피 유지해주고 이러면 양구리 할 수 있는게 없어 음 나한테 진흙 저거 꺼낼거고 진흙에는 뭐 나오는지에 따라 또 달라질거고 제일공개처럼 우는세기한테 구독 쏜다 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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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는 어떻게 가가가가거리던데 어 좋은 맛집은 같이 좀 공유하자 아니 진짜 좋은 맛집은 알려주고 싶지가 않아 이건데 진짜로 진짜 좋은 맛집은 공유하고 싶지 않은데 어 어 그런 데가 몇군데 있는데 음 아 짱만들 피싹이다 이 개새끼야 지옥을 맞바라 이 개새끼야 잡아라 아 존댄지 이거 못잡아요 야 존댄어 이 새끼 야 이 세상 너무하는구만 히킬 이거 어떡할거야 이놈이 X댄어 오른쪽 주바주바 널 자리 없어졌대 이거 도둑하긴 잡아야지 별도가 똥났는데 이 개혁도 감사합니다 힝 감사합니다 잡아봐 어 잡으면 지옥이에요 한 마리 더 나오구요 아 잡아요 진짜로? 무슨 대마이로? 무슨 대마이로 잡았냐 뭐하냐 뭐하냐 너 가만도 없어 어디 찾게 된던데 나도 정확히 주소를 몰라 여기 위치만 아니지 주소를 몰라 잘 싸워 황복하게 잡이 지옥이라니까 응 사돌라고 해야돼 대답이 그러면 한 2만원 오셔도 되겠다 그 상대는 룸나라 아 조개가 안좋아 여행 왼쪽 게임 좀 부탁할라고? 방금정도 뭐해 배임 맞지 배달이요? 그런거 되게 나은데 안되는데도 막 그러니까 배달 아예 안한데도 맞으니까 아예 안하는데 어떤덴지 알죠? 되게 맛있는데 음 줄 서서 먹는데 우리 집 근처에 요즘에 텐동생겼는데 맛있더라고 얼마 전에 먹었어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거 한번 해보면 나쁘지 않죠? 어 약간 뭐 편의점 음식 같은 거? 편의점 음식은 내가 좀 꽉 깨고 있습니다 편의점 저는 일본 가서 편의점 음식에 20만원을 쓴 사람이야 이틀동안 있으면서 이틀 있었거든요 이번에 2박 3일 있었는데 편의점 음식 20만원 썼어 2만원 썼어 원래 일본 편의점 음식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약간 아무래도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 보면 편의점 그쪽 아 시바 편의점 음식에 대한 그게 있잖아 근데 도시락은 거의 다 따라서 솔직히 얘기할게요 도시락은 다 따랐어 못 따놓은 게 면 종류하고 편의점 면 종류하고 빵 종류는 아직 못 따라가 빵이 존나 맛있더라고 편의점 빵이 거긴 자체 시작하더라 세븐일레븐 하면서 빵 못 따랐고 디저트류도 못 따랐어 도시락은 다 따랐어 도시락은 진짜 다 따랐고 도시락은 굳이 먹을 필요 없어 도시락은 먹을 필요 없고 라면도 좀 라멘은 근데 아무래도 케바케야 있으니까 요즘 한국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라멘이 근데 일본 건 맛있더라 편의점 그 컵라면 어 다각이 있더라 도시락은 훅이 나 응응 내가 뭘까요 이어 걔는 물러들고 좀 아깝죠 이거 걔는 아깝지 여기 있어야 돼 나도 유락했으면 이사를 안하니까 응 산기만 아 산기만 또 맛있어 되게 맛있어 맞아 대충 쓸까 근데 저거 죽여도 죽여도 문제가 되는 게 음 저댁인데 왜 lá 들어가 이어 자취하면 편의점 음식만 맞아요 자취하면 편의점 음식이 필요지 이게 늘어나요 사술 사술 이 씨발로만 사술 저거 안돼 저거 사술 많이 못 죽여 이게 패턴이지 않나 어디 죽겠구나 흐헤헤헤 흐헤헤 흐헤헤 개쌌기 흐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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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옥이야. 무슨 침묵인가. 이러면 끝났지 뭐. 디엔드지. 무슨 쑤야. 칭 마 피샤기 날려버려 그래. 뚫는게 뚫는게 아니죠. 뚫뚫는게 뚫으면 지옥시약이야. 뚫으면 더 가. 아 스카이미 뭐하십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아 당연히 유튜브가 여기죠 개꿀이죠 이거 한 3만 나오겠다 3,4만 나오겠다 개꿀입니다 자 먹구름에 보고 있지 유튜브에 지금 이거다 이거야 자 무조건 유튜브에 올라야 돼 알았지 혁준아 고생해라 난 약속 있어서 이만 아 들어가세요 킹그룹맨한테는 유튜브에서 다 줍니다 킹그룹맨 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야 혁준이 할 수 없었으면 지금 뭐하고 있을까 그만하세요 정무 날려버리겠어 아 또 기분 잡쳤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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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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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